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일상이 항상 분주하기 때문에 좀 멀리 이렇게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교적 전문가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긴 시각을 보고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문가들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의 그런 미래라든지 노후 준비를 한 번 더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많은 칼럼니스트들이 신문에 글을 기구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신문사에 계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계계에 있는 교수님들이 글을 많이 기구를 하는데 특히 제가 중앙일보의 기구자들 가운데 좀 떨떨하게 이렇게 띄엄띄엄하게 글을 기구하는 아주 주목해서 보는 분이 김경록 미래에셋 자문의 고문으로 계신 분입니다. 자산운용이나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좀 시각이 다르고 또 굉장히 이렇게 예리한 그런 면을 보기 때문에 한 번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붕괴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보라. 제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좀 식상한 감이 있는데 이 김경록 미래에셋 자문의 고문의 그런 길지 않은 칼럼을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칼럼 내용을 그림 그리신 분이 아주 잘 담았네요. 김지윤 기자가 이런 겁니다. 핵심 내용은 노령자를 이렇게 부양하기가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이 저출산 고령화 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입니까 지금 이제 고령자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가지고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한국 경제가 순항을 해야 대한민국의 합해가치가 유지가 될 것이고 합해가치가 유지가 돼야 우리가 받는 연금이 구매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노령자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사 문제와 관련된 것이 한국의 정치와 경제가 순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거 문제도 제가 열심히 다루는 겁니다. 그냥 뭐 그냥 다루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세대들이 당면하게 될 너무나 큰 과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칼럼입니다. 김경록 미래에서의 자산운용에 고문되시는 분이 전번에도 이제 노령자들의 그런 자산운용에서 개마고원식 그런 자산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아주 인상 깊게 읽었는데 이번에는 제목이 좀 강합니다. 한국은 이미 붕괴될 결심을 했다는 거죠. 붕괴될 결심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과의 미래 앞날을 내다보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일 변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구조 인구구성비 변화를 보게 되면 그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얼추 7알 내지 8알 정도는 예상 가능한 거죠. 그만큼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 면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김경록 고문이 말씀을 하셨는데 영화 헤어질 결심의 살인혐의 여성에 빠져 수사를 망친 행사 박해일은 나는요 완전 붕괴됐어요 라고 말한다. 한데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크기와 그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를 보면 붕괴될 결심을 한뜻하다. 나라가 와해될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고자가 여러분 정했는지 아니면 편집자들이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강력하고 너무나 상징적인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라가 붕괴될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김경록 고문이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가서 되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구는 총량 못지않게 구성비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구성비라는 단일 변수만 잘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생산층과 비생산층 유년층과 노년층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적정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인구 구조라고 부르 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 구조가 붕괴하는 상황을 막게 됐다. 누구나 대충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자산운용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전문가가 너무나 예리하게 한 겁니다. 첫 번째 노년 부양 비율 지금 이제 생산인구 100명이 24명을 부양하는 겁니다. 100명의 일을 해가 24명을 부양하는데 50년 후가 되면 이 값이 100으로 돼 가지고 100명의 생산인구가 고령인구 100명을 부양해야 된다. 노년 부양 비율은 세계 56위에서 2070년이 되면 1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관점입니다. 생산인구가 부양할 대상도 크게 변한다. 1970년에 생산인구 100명이 74명의 유소년과 6명의 노인을 부양했지만 2070년이 되면 유소년 16명과 노인 100명을 부양해야 된다. 1970년대의 유소년 부양은 소비지출이 아닌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지출이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 하지만 앞으로 노년 부양은 투자지출이 아닌 소비지출에 가깝다. 막대한 지출을 하지만 돌아오는 수익은 없는 구조다. 기업 세계를 이야기하게 되면 기업이 새로운 설비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배당만 빼먹는 기업과 같은 형식이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노년 부양은 불가피하게 한 사회가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은 자본지출이 아니고 소비지출에 가깝다. 막대한 의료비용을 치르더라도 돌아온 수익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재앙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붕괴될 결심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제목을 정한 겁니다. 이 두 개의 지표만 보더라도 인구구조 붕괴 수준이다. 결과는 저성장 함정이다. 사람들이 이제 노년층이 늘어나게 되면 내수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것을 안 사거든요. 새로운 시도도 잘 안 하고 새로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안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은 수출 국가이고 비교적 내수 규모의 배가 수출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교육국가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핵심적인 제품을 만들어내서 세계 시장에 팔 수 있으면 그러면 그대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김고문 김경록 국문 말씀은 아쉽게도 우리의 현재는 혁신에서 멀어지고 있다. 아주 멀어지고 있죠. 사회 전체가 이렇게 혁신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겁니다. 가라앉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혁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하는데 한국은 한국 사회의 혁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분야를 여러분들 잘라내고 쓸모없는 분야를 제거해 가지고 돈이 신산업이라든지 혁신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포퓰리즘 거기다 이제 선급부정까지 이렇게 더해졌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거죠 나라가. 그러니까 이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 내하고 무슨 상관있노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화폐의 여러분들 원화가치의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특히 이제 이 자본시장의 종산분답게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후발국가는 은행의 힘을 빌려는 성장하는 경향이 큰 반면에 선진국은 자본시장, 사모펀드, 벤처캡다리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이 괄목할 성장이 있었지만 여전히 은행중심 금융체계를 갖고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돈도 은행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은행으로 집중된 돈은 주택담보대출로 흘러간다. 인구가 늙어가는데 돈마저 늙어가는 셈이다. 축적되는 돈은 젊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도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생각이 깨서 미국 자본시장이라는 데 많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일본, 미국하고 이런 맞장을 뜨겠다 이런 것도 보면 지금 고령화 이슈 때문에 중국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본시장 때문에 중국이 미국하고 경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영국이 49년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었다는 거죠. 독일이 33년, 일본이 11년이 걸린 반면에 우리는 7년이다. 우리의 인구구조는 PC의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혁신경제, 연금개혁, 저출산정책 등이 PC의 속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렵다. 인구구조 붕괴에 대한 대응이 이런 속도라면 우리 사회는 이미 붕괴될 결심을 한 것 같다. 공동체로서 앞날에 대한 그런 대비나 준비 같은 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붕괴될 결심을 한 것 같다. 아마 좀 깨어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도 김경록 미래시의 자산운용의 고문이 자산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전문가로서 한국사회가 이 인구구조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붕괴될 결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아우성을 치더라도 결국은 현실정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핵법이 참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냥 터지고 난 다음에 한국사회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터지고 난 다음에 그냥 아우성 치우고 그 다음에 헐레벌떡 뭡니까 준비하고 이런 게 되겠죠. 붕괴는 필연적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한국인의 손으로 쓰여진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고대 역사부터 이제 근현대사까지 특히 기독교라는 그런 관점 앵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너무나 가벼워지는 그런 시대에 많은 그런 목마름이 있으시면 지익한 책을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 참 제야 전문가와 함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이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직접 이런 활동의 생업 때문에 관여하실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등뼈이자 골격에 해당하는 이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